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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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숨어 저기 지도 있는데? 지도 먹어야 되는데?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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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어 고맙다 어 길을 뚫어줬어 무많 개시리 길을 뚫어줬네 어 왜 숨어 왜 길을 뚫어줬어 쟤가 뭐야? 아이 아이씨 아이씨 잠깐만 아이씨 또 저리로 가야 돼? 아이템 획득 오케이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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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지금 은신 상태입니다 아씨 뭐야 비었네? 저장하는데 어딨어? 잠깐만 요거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거 뭐지? 뭐야 막혔잖아 뭐야 뭐야 여기 엄청 넓네 여기 엄청 넓네 여기 뭐지? 뭐야 여기도 분명 뭘 하라 그럴거야 확실하는데 여기도 분명 뭘 하라 그럴거야 잠깐만 여기 맵이 어디야? 아 일로 올라가는 건가 보네 길을 한번에 잘 찾았네 뭐야 뭐야 어떻게 올라가 자 바로 위에 있나본데 막 다 부추고 댕기나 본데? 가라 난 니 가기 전에 안 올라간디 어 죄송합니다 여긴거 같은데 바로 위에 그렇지? 어 여기 올라갔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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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야 잠겼어 잠시만 잠시만 어디로 가야 가야 반갑다 뭐 소리가 들려 여깄다 살았습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둘 셋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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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안 무서워. 다 나와. 굳이 깽깽 같은 놈들 말이야. 어? 뭐 해야 돼 여기서? 응급 피난 절차를 가동하십시오. 가동한 거 아니야? 응, 가동했는데? 어? 이 아저씨는 뭐지? 고맙습니다. 아이템 고맙습니다. 어? 뭘 하라는 거지? 어? 뭐지? 뭐야 저거? 뭔가 기분이 안 좋다? 여기 뭐가 똑똑 떨어지냐? 기분 안 좋게? 뭐지 이거? 뭐지? 어? 뭐야? 어? 뭐야? 뭐야? 이게 된ische 품속에서 아이씨 괜찮아 괜찮아 어? 덕분에 구급약도 먹었고 응? 센서도 먹고 그래 아이템도 먹었네 덕분에 그죠? 아이템 먹을라고 일부러 아 알고 있는지 어? 저기 들어왔어 아니 왜 아까도 안 됐지? 어? 뭐야? 제가 들어갑니다 이제 그럼 안 들어가지는데? 잠깐만 이거 뭐냐? 제가 이런 것도 겁나 잘합니다 뭐 하려고 하는 거지? 뭐 하냐? 아! 아! 알겠지 아... 야 이거 뛰시는 못하고...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? 자! 아... 씨... 아..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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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저장하라고 갑시다 저장하라고 하자 뭐야 저장하는거 어디갔어 쟤 뭐해? 쟤 뭐해? 쟤 저기 땅에? 자 일로 다시 들어가면 안되나? 일로 다시 들어가면 어떻게되지? 일로 다시 들어가면 이 근처 어딘가 아닌가? 아닌가? 다시 들어가면 굳이 쉬운 길 놔두고 어려운 길 갈 필요 없잖아? 일로 다시 가봅시다 잠깐만 이쪽으로 가면 전혀 반대가 되나? 일로 가면 안되나? 일로 가면 엘리엄 마주칠거 같다고? 만약 여기에 엘리엄 못들어와 사용하시는게 많을까? 이리엄 못 막아야될 저녁 homme 이리엄 못끝 이리엄 못끝